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 몸에서 미생물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관찰해 볼까요? 엄마 자궁에 있던 태아는 분만 과정에서 가장 먼저 엄마 몸에 있던 미생물을 만납니다. 태아는 엄마 질에 있는 미생물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첫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하죠. 엄마의 질을 통과한 태아는 미생물을 흠뻑 뒤집어 쓰는데요. 이것을 미생물 샤워라고 부르죠. 아이에게 처음 들어온 미생물들이 자리를 잡고 증식하기 시작한 뒤 점점 더 많은 미생물이 잇따라 번식합니다. 처음 아이에게 생기는 미생물은 앞으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죠. 그러나 자연 뿐만이 아닌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의 경우 엄마의 피부와 병원 환경에서 서식하는 미생물로 자신의 첫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합니다. 우리 몸이 기대했던 미생물과의 첫 만남이 아니죠.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자연 분만으로 태어난 아이가 갖고 있는 주요 미생물을 갖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질병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연 분만과 제왕절개 두 그룹의 아이들을 4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당뇨병 발생률이 제왕절개 아이들이 더 높죠. 류마치스 또한 동일하게 제왕절개 아이들이 자연 분만 아이들보다 더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셀리약병도 마찬가지네요. 자연 분만 아이들이 제왕절개 아이들보다 더 낮죠. 분만 때 미생물을 채취했던 이 아이의 미생물을 2주 후에 다시 채취했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에 10가지 종류의 미생물 종류가 2주 사이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익한 미생물이 다양하게 증식하고 있다는 의미죠. 미생물의 구성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해균은 줄어들고 유익균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자연 분만 아이들보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훨씬 덜 건강하죠. 그에 따라서 여러가지 질병에 노출된다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이 계획은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 계획은 더 위험한 사이의 진실로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